여러분 안녕하세요. 김유경입니다. 오늘 저와 함께 안내문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. 안내문은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중요한 어떤 내용만 우리가 정보만 가져오면 되겠죠. 확인해주면 되겠죠.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래요. 자 1번 가볼게요. 참가비가 있는지 가봅시다. 참가비 no entry fee 여기 나오죠. 참가비 없습니다. entry가 그래서 참가. 참가비 없고요. 그래서 1번 틀렸고요. 그 다음에 2번 연령에 따라 3그룹으로 이제 나뉘는지 자 연령에 따라 3그룹인가요? 연령에 따라 나누는 건 맞는데 3그룹이 아니고 지금 4그룹으로 2, 아 4그룹이 아니네. 거의 5그룹이네. ABCDE까지. 자 그래서 이거 아니죠. 자 입상자는 현금을 상으로 받나요? 자 2winners in each group. 각각 그룹에서 2명의 이제 위너들이 나오고 이 사람들 첫 번째는 50달러, 두 번째는 30달러라서 현금으로 받는 거 맞죠?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맞는 건 몇 번이 되는 거예요? 3번이 되겠죠. 4번, 5번은 뭐가 틀렸냐? 라고 했을 때 4번은 plain A4 paper.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A4 paper인데 뭐가 없어요? 라인에 도움이 없다라는 거는 무지 공책을 얘기하는 거죠. 줄이 없는 거. 그렇죠? 줄 있는 종이가 아니고요. 자 모든 이제 참가자들은요. 참가품들은요. Must be written 쓰여줘야 됩니다. 파란색이나 이제 검정색 잉크로. 잉크색 상관없는 거 아니죠. 그렇기 때문에 맞는 것은 3번으로 골라주면 됩니다. 네 수고하셨고 저와는 또 다른 문제풀이 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. 잘茹고 있는 것입니다.